bevor 시작 약간 일집대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야 세상에 진짜 불상소중 최심으로 뭐 소심으로 제가 짚고 제가 짚고 이거 다른 분 수업 추수야 표정이 같잖아 ㅋㅋ 야 정연아 비결함 비결함 태산 어이구 아 빼고 벽에 붙어주면 벽에 붙어주면 벽에 붙어주면 내 엉덩이가 들렀어 한국 사우나 아니야? 네 왔어 금방 깨끗해 금방 깨끗해 금방 깨끗해 금방 깨끗해 금방 깨끗해 귀엉 귀엉 장난하니? 장난해? 금방 깨끗해 근데 저기 있으면 애들 한 번 나올까? 금방 깨끗해 금방 깨끗해 금방 깨끗해 금방 깨끗해 대구 대구야 로운우 랩 해볶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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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이 맞습니다 오영은 귀엽게 귀엽게 없는 건 몰라요 연희오빠 아 연희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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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지 없어요 연희오빠 타이틀 그게 뭐야? 드래곤놈 드래곤놈 수영 드래곤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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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넷 이름이 뭐야? 꼴비 신차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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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차오? 차오 차오 누구 같네? 한약 비싼거 이렇게 끓여가지고 신차오 몸이 좋은거겠네 리얼리티 들어갔으니까 몸이 좋은거 아닌가 식사 한번 드셨어요? 소중하게 상님도 지금 바로 왔다 근데 누나 저 이딜 끝난거 왜 안가려? 애들아 5. 3. 5. 6. 왜 찍는데 여기서. 아 들어. 7. 이렇게 찍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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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뜯하지 왜 그래. 나는 뭐. 저는 혹시 다른 분이 좋고. 그렇습니다. 양고. 양과, 실, 전, 다운, 러스 시간 됐어요 이제 인터뷰가 끝